메모를 입력하는 바로가 익히는 시프트 플러스 F2 우리가 메모를 전달해 줄 때 쉬이 조용히 전달해 준다 그런 개념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혼돈 오지 않겠죠 메모에 바로가 익히는 쉬이 시프트 플러스 F2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구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삭제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메모를 갖다가 이제 삽입을 해놨을 때 셀의 데이터를 삭제했을 때 메모가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거에요 메모는 같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요 만약에 메모를 삭제 하려면 검토 탭에 메모 그룹에 삭제를 선택하거나 바로가기 메뉴에서 메모 삭제를 선택하면 되요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삭제해도 메모가 삭제되지 않는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직접 보겠습니다 메모 같은 경우는 지금 검토 탭에 메모 그룹에 오게 되면 새 메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새 메모를 클릭하면 되요 이렇게 해서 메모를 갖다가 입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메모가 입력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빨간색 모양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이 메모를 갖다가 마우스를 가지고 이 셀에 올려놓게 되면 메모가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메모를 항상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메모 표시 숨기기 그 다음에 메모 모드 표시 그 다음에 메모 삭제 그 다음에 메모가 여러 개 있을 때 다음 메모 이전 메모 이렇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0을 삭제하겠습니다 메모가 어떻게 되요 같이 삭제되나요 안 돼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윗주라는 게 있는데 윗주라는 건 뭐냐면 위에다 주는 주 설명이란 뜻이에요 얘는 셀에 데이터를 삭제하면 윗주는 함께 삭제됩니다 이래서 헷갈리는 거에요 윗주는 함께 삭제된다 메모는 함께 삭제되지 않는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 위에 윗주를 입력한 경우에는 입력은 되는데 표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못 쓴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윗주는 문자 데이터에만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윗주에 입력된 텍스트 중에서 일부분의 서식을 별도로 변경할 수는 없어요 한꺼번에 전체 다입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윗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엑셀에 홈탭에 가게 되면 글꼴 그룹에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윗주 편집 여기다가 EXCL 이라고 입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윗주를 주는 거에요 그리고 이 윗주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윗주 필드 표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삭제했을 때 같이 삭제되버려요 이렇게요 윗주 같은 경우는 컨트롤 제트로 취소하고 그 다음에 윗주에 와서 윗주 설정 들어가게 되면 윗주 속성 대화 상자에서 설정 맞춤 줄 수도 있고 왼쪽 가운데 균등 그 다음에 글꼴 여기서 줄 수 있는데 한꺼번에 된다는 얘기에요 EXCL 어느 한 부분만 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바뀐다라는 거 굵게 그 다음에 색깔을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전체가 바뀐다 그 얘기에요 다음 중 메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합문서에 포함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시트 끝에 인쇄할 수 있다 페이지 설정에 시트 탭에 가면 설정 가능해요 맞습니다 보기를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두 번째 메모에는 어떠한 문자나 숫자 특수문자도 입력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 서식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시트에 삽입된 모든 메모를 표시하려면 검토 탭의 메모 그룹에서 메모 모두 표시를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건데 볼까요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딜리트로 삭제하는 경우 메모도 함께 삭제된다 라고 뻥을 치죠 메모는 함께 삭제되지 않는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